일단 오늘 11강 인구이동 인구이동이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해볼게요. 일단은 이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파란색 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이렇게 약간 형광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이제 중부권 라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회색 뭐 그리고 요 파란색 하늘색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이라든지 호남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이제 수도권인데요. 지금 시간이 가면 가서 2010년도에서부터 2020년도에까지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인구 유입이 어디로 진행이 되는지 눈으로 확 보이실 겁니다. 자 이동자 수가 전국 이동자 수가 총 773만 명 정도 이게 2020년도 기준인데요. 전년 대비 약 8.9% 정도 가량이 상승을 했습니다. 즉 이동 인구의 이동이 상당히 그 전년 201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또 증가했었던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권역별로 보자면 수도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수도권과 중부권, 수도권과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순유입, 인구의 순유입이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아래쪽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권과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순유출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이쪽은 플러스로 전향된 부분들을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시도, 순유입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세종과 그리고 경기 수도권 쪽으로 순유입률이 진행이 되었고 순유출 같은 경우에는 울산과 대전이 상당히 높은 그런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쪽으로 집중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수도권은 3개 권역으로 모두 인구의 순유입이 진행이 되었고 영남과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순유출이 진행되었다. 즉 하급지에서부터 상급지로 갈아타는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자 그리고 1급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서울 수도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2급지라든지 3급지는 중부권과 그리고 그 아래 호남 영남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2010년도에서부터 2010년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었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하지만 전출자들이 점점점 갭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에 이루어져서는 상당히 많은 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수가 전출 수보다 상당히 많아진 그렇다 보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고 지역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변의 임대가 상승이라든지 또는 입지적인 부분에 따라서 충분히 또 부동산 상승도 같이 따라왔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인구가 감소할 때 인구가 감소할 때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방 소도시다. 도시 뭐 사실 지방 쪽 라인들의 이런 시, 군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인구 감소 시에는 순 유출되는 기업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많이들 나갈 수밖에 없고요. 자 거기에다가 또 사람이 많이 안 살다 보니까 그에 해당하는 또 인프라 시설들 또한 물론 또 똑같이 장사가 안 되겠죠. 그런 만큼 순이익률 부분에서도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택, 기업들도 빠져나가게 되고 그에 해당하는 종사자들도 상당수 지역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의 공실 위험이 상당히 높이 발생할 수가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인구 감소 시에 자 그런 순 유출되는 인구들이 과연 어디로 향하는가 바로 대도심입니다. 네 다 대도심으로 다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소멸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일자리가 소멸되고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래서 대도심으로 대부분 다 향할 수밖에 없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대도심의 인구 유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증가한다면 그로 인한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땅은 한정되어 있고 주택에 대한 그런 수는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면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은 결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유동화 장세 사실 돈이 많이 풀려있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그래프 통계를 좀 보시자면 서울 수도권 쪽으로 경기권으로 가격대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바로 이런 인구 이동에서부터도 충분히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수도권 집중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이 상당히 저는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지방 쪽들보다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쪽으로 인구가 줄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쪽으로 유동인구가 또 증가할 수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저는 결과적으로 입지가 가장 좋은 살기 좋은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지금 현재 포진되어 있는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